예, 지금 새로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이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택공급 250만 호 그런 부분과 세제 개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의 자율화. 이번 정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개입을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춤주춤하고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택이 모자라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핵심은 뭐냐? 시장 자율화인데 시장 자율화를 다시 말하자면 그 무엇보다도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공급자를 많이 지원해주겠다. 공급자를 위한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벌써부터 언론들이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뭐냐? 내용은 목표는 뭐냐? 집값 안정화예요. 집값 안정화. 목표는 집값 안정화인데 나온 정책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양책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은 결국에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벌써 부동산 기조가 옛날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막 나오던 기조들이 많은 언론사에서 바뀌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갈팡질팡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게 실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250만 호 공급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리고 이게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대통령이 됐을 때 행정명령으로서 지시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중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중간에 멈춰지거나 무효화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 공약만 보고 이 집값이 어떻게 되느니 올라가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큰일이다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정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정하면서 굉장히 힘들었 것 중에 하나가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어떤 기사를 골라야 할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언론사들이 특히 포털 같은 데서도 이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한 주 동안에 찾아본 것 중에 굉장히 경악할 만한 게 뭐였느냐? 지금 보면 이게 16일자 기사거든요. 16일자 기사인데 이쪽에 보면 집값 하락세 아니었어? 수도권 주춤할 때 1억 오른 곳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기사 처음 이 포털에서 봤을 때만 해도 뭐라고 느꼈느냐? 수도권에 떨어지는데 수도권 사실 안 떨어져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투자 부쩍 늘었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 이 기사 처음에 나온 글도 좀 수도권에서 주춤하다라는 게 보다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1억 오른 곳이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수도권의 집값을 오히려 조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 여기에 보면 날짜가 지금 수정돼 있죠. 이 날짜 수정된 것도 있고 지금 보면 이천 그리고 안성입니다. 이천하고 안성이면 수도권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는데 제가 왜 이 뉴스 기사를 기억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영끌해서 사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려있었고 그리고 이 댓글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천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가장 메인 상단 댓글에 달려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정된 기사 이게 오전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줄을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오후에 나온 똑같은 기사입니다. 투자문이 부쩍 늘었다. 집값 주춤한데 꿋꿋이 1억 오른 곳이라는. 자 지금 보면 이제 수도권이라는 그런 표시를 지워놨죠. 자 그렇게 기사가 수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끌 조장하는 그 기사. 제가 영끌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기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한 날에 이렇게 벌써 이런 사람을 어찌 보면 헷갈릴 수 있게 하고 어찌 보면 부동산 가격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포탈 메인에서 벌써 왔다 갔다. 하루 만에도 벌써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제가 너무 이게 지금 보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었지만 선수들이 영끌러들한테 영끌족들한테 자신의 폭탄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방송에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전형적인 폭탄 넘기기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말까지 더듬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기사가 판을 친다라는 거 더군다나 포탈에 보면 여기 포토 동영상 기사 이렇게 딱 떠 있는 게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래된 기사냐면 2021년 1월달 기사입니다. 이거 그러면 벌써 1년이 훨씬 지난 기사거든요. 이게 포털 메인 상단에 옆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보다가 실수로 이런 거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 날짜 확인 안 하면 지금도 빨리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갭 투자의 유혹이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 지금 문제는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 냉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사람이 혼란스럽고 갈팡질팡 할 때는 잘못하면 혹 해가지고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포털이라든가 기사에 쉽게 휩쓸리지 마시고 기본을 충실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들어오는 정보만 갖고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자기가 정보 취득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 그거를 제가 단 저번 한 주 동안에만 찾아놓은 것만 해도 이렇게 바로 나온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한 번 화면 이거 지금 그냥 화면 캡처해놨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오후에 가면은 이 화면이 없어요. 그럼 이 화면은 사라지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캡처해놨던 게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자신이 이 언론 취득 분야 이 정보 취득 분야에서 조심하라. 그리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정책이 제가 부양책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게 이 반증인 게 지금 보면 언론이 갑자기 부동산 훈풍, 기대 막 앞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 막 이런 것들 막 반등, 심리 반등 막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특별히 바뀐 거라고는 아직 그 정책이 새로 바뀐다라는 거 하나 나왔지만 제가 분명히 부양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양책인 이유가 뭐냐면은 벌써 언론이 인정을 했어요. 언론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이거 빨리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조바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부동산 투자에 조바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가장 많이 휩쓸리는 게 뭐였어요?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던 게 아까 영끌족들, 영끌족들한테 이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언론이 갈팡질팡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피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결국에는 집값 안정화 자 집값 안정인데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될 듯 이렇게 하는 부동산으로서 보면 악재인 원래 부동산 부양책이 부동산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바로 이게 문제가 되면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바로 악재가 되는 부분이 다시 실행되거나 혹은 이런 부양책들이 백지화 될 수도 있고 멈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책들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상황 지켜보자. 부동산 분양시장 새 정부의 기대감 딱 하면 이거 뭐죠?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딜레마입니다. 이 부정적인 정책이 나오더라도 억제책이 나오더라도 이 정책이 바뀔 때는 항상 딜레마 그 어디로 옮겨 타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건설사들이 당연히 지금 초창기 올해 상반기에 이거를 분양을 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민간 분양 그거에 더 힘을 실어줘서 자기들 분양가를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뒤쪽으로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뉴스 많이 나오고 집값 오른다는 뉴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집값 안정화 때문에 이번 정부가 선택이 됐는데 그 집값 안정화를 위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책들이 멈춰질 수도 있고 백지화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고 혹은 여태까지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던 거를 다시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그냥 정책만 갖고 쏟아내는 기대만 갖고 하는 기사를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의 오늘 강의 중점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자기가 올바른 항상 얘기하죠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과연 진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부동산 흥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똑같은 상황이 한 몇 달 전이었으면 지금 집값 오른다고 난리 났을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사들이 제가 정말 정말 너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영끌족들한테 이게 폭탄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그런 게 되게 걱정돼서 이렇게 내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GTX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원래는 C노선만 있었던 걸 D노선, E노선, F노선까지 해 가지고 지금 청년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역세권 주변에다가 만드는 거 안 그러면 청년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금 있는 노선들은 벌써 비싸니까 D노선이라든가 그 다음 F노선, E노선 이런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주변을 따라서 조그맣게 1만호, 2만호 세대의 청년보금자리주택을 집어넣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거를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C노선까지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것도 A노선 말고는 A노선 말고는 나머지 노선들 아직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상으로 올리느냐 지하로 내리느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결정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시작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D노선, 그나마 D노선은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새로 낸다라는 원래 B노선에 살짝 이어서 낸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것들 과연 이루어지느냐 여기 B, C노선도 안 되고 있는데 E, F노선 이런 것까지 만들려고 하려면 이거는 이번 당선자가 임기 내에 공약을 이룰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3기 신도시들이라든가 2기 신도시들 혹은 1기 신도시를 특별법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라는 내용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죠? 이것들도 이번 정부에서 과연 이번 정부 내에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예요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항상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첫 삽을 떴어야지 첫 삽 떴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공사가 막상 시작돼야지 되는 건데 아직 3기 신도시들 공사 제대로 들어갔다고도 할 수 없고 그 다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또 주민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합의가 되느냐 물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던가 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음 장에 얘기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상 문제예요 그게 제대로 될 것인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게 이 용산 문제입니다 용산 문제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 준비도 굉장히 늦게 해가지고 지금 이 말도 횡설수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용산으로 옮긴다고 지금 5월달 되자마자 용산으로 들어가겠다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방부를 옮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거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입니다 아직 이거를 행정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실제 이 국방부 국군 통속권자가 지금 누구죠? 현 대통령입니다 현 대통령은 누구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빨리 옮겨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선자가 이거 내가 5월달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거 빨리 하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용산 지금 어떻게 되죠?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실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 윤석열 당선자 됐으니까 용산 재개발되겠지 하면서 처음에 이 마용성 부분들 막 투자하신 분들 난리가 나고 막 웃으시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국방부 이 건물 쪽으로 청와대가 대신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막히죠 왜? 청와대 안부를 위해서 이 높은 건물에서 저격을 하면은 여기 높은 건물이 있으면 여기 저격이 되니까 그런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당연히 무산될 수밖에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용산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용산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김포공항에 활주로까지 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억 갖고 여기 옮길 수 있다고요? 제 예상으로는 이 공항 문제까지 생각을 하면은 몇백억이 아니라 진짜 최소 조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뤄지는 것처럼 지금 뉴스 기사 나오는데 언론사들이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정확한 뉴스인지 팩트체크하고 뉴스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휩쓸려서 지금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빛을 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옛 청와대 옛 청와대에 있는 종로 그쪽이 오히려 청와대에 옮겨가면 우리 이제 그것 고도 제한 풀려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쪽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책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언론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 때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올렸습니다 저번주에 금리를 올렸어요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점점 올리고 미국에는 이제 매 분기마다 올려서 올해 2%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집값이 왜 오르내리느냐 아직까지 1.2%면 1.2%면 아직까지 저금리예요 저금리 상태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뭔가 호재가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결국에는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한다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리만 올라가면 자 문제는 뭐죠? 원래 이런 때 아까 제가 선수들은 벌써 영끌족들한테 자기 그런 물건 폭탄 다 넘기고 다른 데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 아까 이천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천하고 안성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런 선수들이겠죠 근데 이런 게 솔직히 잘 들어가는 수도권이라는 기사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은 기사였어요 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천시 인구 늘었어요 그 다음에 안성시 인구 늘었습니다 뭐 중간에 용산이라든가 오산, 화성, 평택 이런 데들 실제 인구가 늘고 그 다음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실제 부동산 상승하는 올바른 건강한 부동산들이에요 자 지금 토지 거래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선수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선수들 서울 그런 비싼 집 팔고서 벌써 이런 데 다 들어가서 벌써 투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결국에는 부동산은 실수요자가 마지막 그 가격을 지킨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는 뭐예요? 결국 실질 가치가 돼야지 그 실질 가치가 맞아지는 곳이 그 수요자들이 버텨줍니다 만약 그거보다 실수요자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랐으면 거품이 끼는 거고 실수요자가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이 되겠죠 자 문제는 뭡니까? 자 금리 계속 오릅니다 금리 계속 오르면 집값 안정화될 수 있고 오히려 올 하반기 아까 밀려있던 올 하반기로 밀어놨던 그런 공급 물량들이 잔뜩 쏟아지고 공급이 금리 올라가는 게 겹치면 어떻게 되죠?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시점에 이런 올바른데 건강한 부동산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주변에 시세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설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 문제예요 보상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보상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건물 가격 떨어지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때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요 항상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부동산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거를 사람이 늘고 일자리가 늘고 이런 것을 개발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꼭 지금 시기에는 이런 것을 찾아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혼란하기 때문에 언론도 갈팡질팡합니다 언론에 휩쓸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자신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본에 충실하라고 실질 가치가 오르고 그 다음 개발지 일자리 많이 늘고 사람 많이 오는 그런 부동산을 찾아라 물론 이런 곳은 아무리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분명히 있고 국가에서는 항상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물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항상 알아보기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개인 전문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혼란한 시기 이 언론에 휩쓸리지 마시고 중심을 꼭 잡으시고 부자되는 법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법 꼭 이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